벌레의 양심은 청명한 거예요.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. 머리가. 다 읽어내는 거예요. 여러분 가정에서 머리 좋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분들이 양심 더 있는 분들이고 더 청명한 분들이. 그런 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술을 놓고 계시니까 가족이 버티는 거예요. 가정이 굴러가고 직장이 굴러가고 나라가 버티고 하는 거예요. 독립운동 하는 분들이 어리석어서 하신 것 같으세요? 그분들이 더 멀리 보고 술을 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남는 거예요. 그런 분들 덕에 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재미나 볼 것이지 왜 그렇게 억울하게 자기를 희생했을까? 이런 엉뚱한 소리 합니다. 머리가 안 좋아서 그래요. 계산이 안 돼요. 그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. 그분들 심정도 이해 안 되는데 여러분 성인들의 경전을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요? 절대 이해 못 합니다. 여러분이 경전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의 애고의 일반적인 머리, 그 IQ로는 절대 이해 못 해요. 성령의 안목으로만 성령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안에서 이 성령이 각성돼야 됩니다. 저희 학당 다 지도해 드리죠. 쉬워요. 몰라만 하세요. 머리 안 좋은 거, 머리 좋은 거 다 모르겠다 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. 그때 빨리 시공을 초월하는 것 같은 초연함이 감돌 때 그때 빨리 양심분석을 하시면 진리에서 튀어나온 소리를 듣게 돼요. 자기가. 자기라면 절대 분석 못 했을 소리가 나와요. 깨어있을 때 분석하면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. 왜? 깨어있으면 여러분이 더 사랑에 충만해져 있고 정의로워져 있고, 겸손해져 있고, 지혜로워져 있고, 더 성실해져 있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때 이 사안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더 총명한 답이 나와요. 그 답을 깨워서 실천해버리시면 실천도 깨워서 해야 돼요. 왜? 답은 나왔는데 이제 의식이 흐려지면 하기 싫어요. 답은 얻었는데 왜 내가 먼저 이렇게 양보하고 해야 돼? 근데 그때 또 몰라 하고 또 깨어나면요. 빨리 해야지 하고 가서 왜? 실천력도 다 나오니까 거기서. 진리가 여러분을 끌고 가서 하는 거예요. 여러분이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거는 깨어있는 겁니다. 깨어서 하나님 뜻을 응원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노력들이 기반이 되면 여러분 인격이 바뀌게 돼요. 여러분은 지금요. 어둠은่acco 깨어 Ilk Bay 그 몇 년에서 하나님의 끝난NY 에도! might 결과해서 안내ет ELL 이후에 forming 생은 꽃 알 OD